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수 정권이 해병대와 척을 지나 팔각모를 적으로 돌리는 이유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 윤 대통령적 너무 많아 통치 불가능한 수준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문학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해서 3자 대결 끝에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2011년 정계 입문 이래 세 차례 낙선을 경험했던 이 대표는 네 번째 도전만의 금배지를 달게 되는데요. 이 대표는 첫 여론조사에서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블스코어 차로 뒤졌으나 출마 선언한 지 불과 37일 만에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는 평을 받는데 이준석 당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에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랫동안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고 공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인데 이루신문은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당선 소감과 향후 행보를 물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입니다. 정계 입문 13년 만에 당선됐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장당한 지 얼마 안 됐고 새로운 지역에 도전하는 것이었는데 당선됐습니다. 정치 시작할 때 당선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떳떳하게 하는 것을 지향했는데 이런 점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옳은 길로 가면 성과가 나온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유권자분들이 당보단 인물 공약을 봐주셨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정치의식 높아지고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총선에서 3번 떨어졌다고만 기억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다들 모르는데요. 보수 정당 험지인 서울 노원병에 세 차례 도전했습니다. 당시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첫 대결을 했고 두 번째는 제3지대인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2위로 낙선하는 등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 유세가 화제였다고들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정치에 대해 말씀 많이 안 하시고 금전적 문제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셨으며 나머지는 어디 가서 떳떳할 수 있는 선택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선택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부모님께서 여러 번 낙선 경험을 겪으셔서 이번 총선 개표방송을 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않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을 꼽자면 어떤 법안인지요? 상임위를 어떻게 배정받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정해져야 1호 법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다 보니까 상임위 선택권이 없고 국회의장이 누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가지 중 한 곳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역구인 농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위나 교육이 가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정책 현안 찾아가겠습니다.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발돋움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결심 이후 당대표 당선까지 긴 시간 걸리지 않았고 역할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식이 생겼을 때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입니다. 대통령 두 명 만드는 가정에 참여한 결과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건 정치적 얘기로 개인적으로는 큰 역할을 맡기 위해선 스스로 자신감 가질 정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노력해서 발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여느 사람들처럼 대권을 놓고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통상적인 의정 정치 활동하면서 스스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용태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가 고칠 부분 개선해야 보수 아이콘 될 수 있다고 하고 관련 기사 인터뷰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김여사체 상병 사건 여당이 해결책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뀔 부분 있으면 바뀌겠지만 보수 망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진 않을 것이고 보수 지지층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정치 목적은 아닙니다. 보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우리 말 잘 들어야 키워준다며 카스라이팅 하려고 했습니다. 협박부터 회유까지 다 받았지만 나는 순치되지 않고 살아왔고 말 잘 들은 젊은 정치인들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빈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낙선했으며 재중한테 속으력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명백한데 그걸 지적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윤 대통령 용납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염치가 있으면 나를 못 만납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지만 나를 죽이려고 한 일들이 무수히 많고 각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났고 친박근혜에게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받아서 당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한테도 조금 실망했는데 불이 만나서 손을 잡는다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건 어르신들 착각입니다. 보수통합론이라는 망상의 세계에 있고 틀린 가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선거 유세 때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등과 같은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박정훈이라는 무고한 군인을 재판받게 만들도록 한 사람을 지적해야 합니다. 보수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양심 있는 인사들이 지적했으면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통치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은 집권 초에 내가 별나다고 했지만 유난 윤석열 한동은 갈등까지 불거졌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조선시대 선조도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원균 장군에게 수군을 맡겼으나 원균이 7천량에서 대패하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수는 윤 대통령이 아픈 사람이자 환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과 손잡은 박근혜의 실망. 보수 통합론은 낭상국민의 임과 합당. 합쳐서 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첫 영수회담 어떻게 받나요? 협치 간판만 걸어놨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던 윤 대통령한테 한 방을 먹였다는 성과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 끌겠다는 목적밖에 없다. 둘 다 민생 현안 논의에서 해결할 의지 없었던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특검을 선결과제로 내세웠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회담 없다는 식으로 제대로 조건 세우지 못하면서 선거 없는 회담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는데 검찰 통제가 안 되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검찰 수장들의 불화설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반발하는 검찰 측과 매번 직접 얼굴 붉히면서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민정수석한테 얘기하라고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름이 민정수석이지 원래는 검찰 수석 자리인데 윤 대통령이 다시 사정정국을 이끄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는데요. 민주당 희망사항일 뿐이다. 공영은 민주당 후보 딸이 전세를 안 했으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판례만 살펴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에선 이겼으나 전쟁에선 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역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후보는 총 43명입니다. 개혁신당이 처음 나온 선거에서 이 정도 선거하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후보들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걸 감내하고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할 사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영남, 호남 등 지역 터전 만들고자 지초위원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합당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이 이미 다음 지방선거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합쳐서 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자력으로 법안 발의도 못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요? 그동안 많은 비교섭단체가 일정활동에서 선거 안에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의원 개개인 능력치가 중요합니다. 상임위에서 선명성 보여주면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용기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제 상병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석수가 적어서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을 읽어내서 함께 움직여야 하고 다른 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등이 시험대에 섰다고 봅니다. 우린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